청담 유학원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명문화권으로 유명한 벨비에 위치한 4년제 편입의 장점이 있는 벨리뷰 칼리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벨비 칼리지는 1966년에 지역 교육구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설립된 학교로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워싱턴 세 번째 규모의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미국 최고의 세컨터리 명문화권으로 유명한 벨비는 평화롭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학생 비율이 남녀 4대 6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요 목표는 4년제 대학 편입으로 각 학과에 알맞는 전문인력 들을 육성하여 더 넓은 범위의 교육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년제 편입의 필수적인 어소시어트 디그리 단계의 학위가 주를 이루게 되며 벨비 칼리지의 교육은 주내 명문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과 협력할 정도로 우수함을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공별로 기초이론, 필수 교양을 적절히 배치하여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많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경제가 안정적인 벨뷰 지역의 특성상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매우 많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우수하며 주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시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성도 밝은 학교입니다. 벨뷰 칼리지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및 문과 계열에서는 비즈니스, 음악, 미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실용적인 실습 위주의 수업과 교양 과목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과 계열에서는 순수과학, 신소재, 수학교육, 토목, 기계공학, IT, 기상과학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며 과학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신의 장비를 갖춘 연구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아마존, 스타벅스 등의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견학의 기회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동기부여를 심을 수 있습니다. 지역을 향상 대표하는 시시로 수준 높은 교육의 결과는 매년 명문대 주립대로 많은 학생들이 편입하는 성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복지도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어 80가지의 클럽 활동을 선택하여 교내의 학생들과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스포츠팀에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골프 등의 대표 구기 종목 성적도 우수합니다. 델뷰 컬리지로 국제학생이 본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토플 61점 또는 IELTS 6.0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점수 없이 학교 내 ESL 과정을 포함하여 조건부 입학부터 시작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본과 학생들은 매년 2일 9월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연간 학비는 약 9,700달러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벨뷰 컬리지는 안전한 커뮤니티와 영어를 늘리기 좋은 환경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입니다. 오늘 정보가 미국 시시진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청담유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